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번째 이야기 캠핑장에서 귀신을 보고 오줌을 지를 뻔한 20년 전의 실화괴담 이건 제가 얼마전에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직접 드린 얘기입니다 본인이 겪었다고 말하고 같이 입사한 친구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1인칭 시점에서 반말로 말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일이야 고등학교 졸업쯤이었으니 2000년도 초반쯤 몸은 놀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딱히 놀 데는 없고 술은 먹고 싶고 체력은 남아 돌고 재밌게 놀 게 뭐 없을까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캠핑장에 가기로 했어 사복 입고 술 마시면 누가 학생이고 어른인지 알게 뭐여? 같이 갈 놈들을 찾다보니 모임 멤버는 유난히 체격이 크고 인상이 우락부락한 친구 에이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를 닮아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노는건 좋아하는디 그리고 지금도 나랑 친하게 지내는 여리여리한 인상의 시 나는디 라고 칭할게 내시서 제일 가까운 캠핑장에 가기로 나를 잡았어 가방에 라면이며 버너 특히나 소주를 한없이 챙겨서 오르다보니 생각보다 걸음이 더더지더라고 캠핑장 올라가는 길이 앞만 잘 다져져 있다지만 그래도 산속이거든 핵핵대면서 산을 오르다보니 해는 어느새 거해져 있고 더 이상 늦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어 다행히 저만 치서 밝은 불빛이 보이더라고 캠핑장에 조명이 와서 땀범벅이 되어서 캠핑장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너무 밝고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 놀자고 왔는데 사람들한테 치어서 제대로 못 놀겠다 이럴 거면 여길 왜 오냐 A가 살짝 짜증이 난 듯했어 어딜 가나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분위기의 A다 보니 나와 친구들은 눈치만 살폈지 힘도 들고 배고프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기로 했어 어디 좋은 곳 없을까 하고 두리봉거리다 보니 캠핑장 안쪽으로는 나무로 가려진 풀숲이 있더라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한산하겠다 싶었지 그래도 조명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무섭긴 했는데 사람이 내시다 보니까 조금 용기가 생겼어 바스락거리는 풀숲을 헤치고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가다 보니까 어느샌 가등 뒤로 비춰지던 캠핑장의 불빛은 거의 안보이고 시끄럽게 떠들던 아저씨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어 얼마나 왔을까 풀숲이 많이 없고 맨땅이 보이는 곳이 나왔어 나무가 얼기석이 뻗어 있어서 달빛이나 그런 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조금 어두운 곳이었지만 아무도 무서운 티는 내지 않았지 그 남자들의 그런가오 있잖아 누구 하나 무서운 티 내면 쪼다 취급하는 거 어차피 무서운 것도 취하면 그만이다 싶어서 얼른 자리를 펴고 번호를 세팅하고 술을 꺼냈지 남자 넷이서 소주 냇병 까놓고 미친놈 개놈 상욕하며 낄낄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아닌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건 나였나 봐 내가 흠칫하는 순간에도 다른 친구들은 놀기 바쁘더라고 무슨 목소리 못 들었어? 여자 목소리 같은 거 이렇게 말했지 미친놈아 여자 있으면 여기 좀 앉으라고 해라 분위기가 이러니까 쫄리냐? 무섭냐? 술 좀 들어간 A가 빈정거리며 낄낄 웃었어 하지만 분명히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거든 내가 장난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A도 웃음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는 바스락 소리 그 속에서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 씨가 질린 표정으로 작게 말했어 이건 뭐냐? 여기 여자가 있을 만한 곳이 되긴 하냐? 분명히 모두가 들은 분위기였어 이 분위기에 여자 흐느낌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잖아 모두가 같은 생각인 듯했지만 A는 아니었어 술까지 들어간 데다 평소에도 무서운 게 없는 조폭 인상의 A는 안 그래도 험한 인상을 더 험하게 구기며 소리를 질렀지 어느 년이 밤중에 쳐 울고 지랄이야 술맛 다 떨어지게 처맞고 싶냐? A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들은 건지 그 흐느낌은 멈추고 울음을 삼키는 듯한 끽끽 소리가 들려왔어 적어도 귀신은 아닌 것 같았지 A는 술 마시던 종이컵을 구겨서 땅에 탁 소리 나게 던져버리고는 발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불숲 쪽으로 들어갔지 무서움보다 궁금함이 컸던 우리 나머지는 셋이서 안 무서운 척서로 팔뚝을 꼭 잡고 A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 얼마나 들어갔을까 뭐야 이거? 1인용 텐트가 나왔어 그닥 크지 않은 녹색의 칙칙한 1인용 야이름 비닐 텐트 끽끽거리는 소리는 그 안에서 들려왔어 열이 받을대로 받은 A가 우리가 채 말릴 새도 없이 텐트의 지퍼를 거칠게 열어제 꼈지 저기 괜찮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금 매너남에 된 A 벙친 우리가 기웃거리며 A의 등짝 너머로 본 건 길고 웨이브인 검은 머리에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20대 초중반쯤 되는 듯한 여자였어 무엇보다 꽤 예쁘더라고 아마 A의 태도가 급속도로 바뀐 건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안에서 작게 후르시 하나만 켜놓고 있던 터라 텐트를 다 잠궈놔서 불빛이 보이지 않았나 봐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셨으면 여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많이 잠겨있었어 추워서인지 갑자기 나타난 곰 같은 A가 무서워서인지 조금 떨고 있더라고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여자분이 혼자 이런 곳에 있을 줄은 괜찮으면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A가 냉큼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더니 우리에게 눈빛을 보내더라고 빨리 앉으라는 무언의 눈빛 정말 앉기 싫었어 왜 잘 마시던 술을 버리고 왜 내가 여기 들어가야 하냐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한 명씩 들어가 둥그렇게 앉아 자리를 잡았어 우린 절대 그 여자가 무서워서 망설였던 건 아냐 친구의 의리로써 그 자리에 앉은 거지 아무튼 그 좁디 좁은 1인용 텐트에 전부 무릎을 세워 앉고 후르시 불빛 하나에 의지해 다 같이 얼굴을 확인했어 저는 A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친구들이구요 울음소리가 걱정스러워 둘러보러 왔습니다 A는 아까 소리 지른 건 기억이 없는 듯이 아무튼 저렇게 말하더라고 여자도 그닥 개의치는 않는지 살짝 고개를 까닭했어 괜찮으시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이산 중에서 혼자 울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A가 어릴 때보다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나봐 어떻게든 해보려고 생각한 거겠지 여자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잡고 애원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사진을 두면 아무래도 절대로 그 사람을 못 잊을 거 같아서 사진들을 먼 곳에 묻으려고 왔어요 말을 겨우 마친 여자는 다시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 그러고 보니 여자의 커다란 등산형 배낭 옆엔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선물용으로나 쓸법한 예쁜 종이박스의 사진이나 작은 인형 그리고 장식품 같은 게 이것저것 담겨 있었어 사정을 들으니 조금 불쌍하긴 하더라고 A는 어째 조금 신이 난 표정이었어 정말 저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건지 어쩐 건지는 깊은 기운을 감추고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된 A가 사진 묻는 걸 도와주겠다고 말했어 여자가 고맙다고 인사하더니 사진 박스만 좀 들어달라며 부탁을 했어 사진 박스는 씨가 들고 배낭도 꽤 무거워 보이길래 내가 들려고 했는데 배낭은 괜찮아요 라면서 여자가 내 손을 조용히 밀쳐내고 자기가 가방을 메더라고 뭐 나야 좋았지만 말야 우리가 말린다고 듣지도 않을 A고 그렇다고 A만 두고 가자니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일단 같이 파묻기로 하고 텐트 밖으로 다섯이 모두 나왔지 여자가 야전삽을 들고 나올 때는 솔직히 조금 흠칫했는데 그 야전삽을 조용히 A에게 넘겨주더라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살짝 허리를 숙이는 여자의 얼굴은 창백한 기가 있어서 예쁘긴 하지만 그닥 매력적이진 않았어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당장 도망치고 싶었다고 남의 이별 소식에 살짝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A를 떼고 말이야 여자는 사람이 다닐만한 곳은 묻기 싫다며 더 안쪽으로 가길 원했어 우리의 간절한 눈빛은 아랑곳 없이 A는 당차게 원하는 곳으로 가자며 씩씩하게 앞장 서더라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길을 잃지 않게 나뭇가지를 꺾어가면서 전진했지 J 그 뒤로 바짝 붙은 여자 그 뒤로 목사 그리고 나와 C의 순서로 가고 있었어 C가 제일 뒤인건 가위보이보의 신이 그놈을 버렸다고 해둘게 길도 나있지 않은 나무사이와 풀숲을 헤치며 각일한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어 우린 애초에 텐트에 걸 작은 조명만 가져왔지 진행방향을 비출 후레쉬 같은건 없었거든 여자가 가지고 있던 작은 손전등 그게 다였어 여자가 앞을 비추고 그리고 A가 길을 헤치며 걷는 식으로 여자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면 말해준다고 했어 어둡고 서늘하고 옆에 돌아보기도 무섭고 땅만 보며 걷다가 간간히 앞서가는 비에 가방만 쳐다보는게 다였어 얼마나 걷었을까 갑자기 걸음을 멈춘 비 때문에 땅만 보고 있던 내 머리가 비에 가방과 꽤나 새게 부딪혔어 너는 나 믿지 딴 말하지 말고 나 믿냐고 안그래도 눈매가 매서운 비인데 날 어깨 너머로 노려보며 작게 말하니까 괜히 나까지 좀 무서워지더라고 일단 앞으로 가자 저쪽이랑 많이 벌어졌다 비가 고개짓을 하며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했어 나는 알 수 없는 녀석의 행동에 괜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지 사실 기분이 나빴다기보단 좀 무서웠어 살짝 여자와 간격을 두고 비가 걸어가며 작게 다시 나를 불렀어 작게 대답해 나 믿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말했어 이 또라이 새끼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화난 척했지만 나도 비의 말에 따라 작게 대답하고 있었어 나를 보던 비가 다시 앞서가던 여자를 보며 말했어 저 여자 가방 있잖아 저 가방 움직였어 귀에 뇌소리가 나고 목뒤에 털이 쥐뼛 서는 기분이었어 너 좀 어떻게 됐냐 아까 술 좀 마셔서 마시갔냐 그러자 친구비는 말했지 미친놈아 난 믿는다며 내 주량 모르냐 내가 그거 먹고 갈 인간이냐 진짜다 저거 진짜 콩트라고 움직였다고 그 말을 듣고 진짜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 초긴장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걸 감추려고 일부러 배낭 끈을 꽉 움켜쥐었어 더 이상 앞으로 못 가겠는 거야 내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았는지 뒤따라 온 씨가 왜 그러냐며 내 안색을 살피더라고 에이 좀 불러 세워봐 지금 심각하니까 빨리 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니 씨가 깜짝 놀라더니 별걸 다 지랄이라며 투덜거리고 앞서가던 에이를 불렀어 비도 내 옆에 서서 여자를 흘려보고 있고 꽃씨의 목소리를 들은 에이와 여자가 후레쉬를 비추며 우리한테 다가왔어 형님이 멀리 있으니 무섭냐 분위기 파악은 지지리 못하는 에이가 또 실실 웃으며 나를 쿡쿡 찔렀는데 내 안색이 영 안 좋았는지 찔러도 반응이 없는 나 대신 비를 쳐다봤어 저 여자 가방 좀 뒤져보자 비의 말에 어이없는 듯이 에이가 대꾸했어 저 여자 가방 안에 뭔가 있어 움직였다고 에이의 안색이 살짝 변했어 비가 농담 칠 만큼 재밌는 놈은 아니었으니까 에이가 조용히 옆에 있던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는 배낭끈을 양손으로 꽉 쥔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어 아가씨 미안하지만 제가 쓸데없이 뻥칠 놈은 아니라서 잠깐만 가방 좀 봐도 될까요 하지만 그 아가씨가 안 된다고 하자 다시 에이가 말했지 아가씨가 그걸 안 보여주면 우리가 뭘 믿고 아가씨를 또 따라가겠어요 안 그래요? 잠깐만 보고 별거 없으면 다시 드릴게요 그러자 여자가 여태껏 본 적 없던 모습으로 싫다면서 매섭게 소리를 질렀어 등으로 맸던 가방을 앞으로 돌려서 양손으로 꽉 쥐고 뒷걸음질 치더라고 에이가 그 모습을 보고 더 열이 올랐나봐 에이의 손이 올라갔어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휘청하면서 뒷걸음질 쳤어 에이가 여자의 따귀를 때린 거였지 그것도 엄청 세게 말이야 우리가 말리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도 눈만 휘둥그레 뜨고 있었어 근데 그 상황에 여자는 입에서 피가 흐르는데 덜덜덜 떨면서도 그 가방은 안 놓더라고 안돼요 이건 안돼요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안돼요 에이는 본격적으로 빡이 돌았는지 한 손으로는 가방을 옮겨주고 한 손으로는 여자의 얼굴을 매섭게 가격해디기 시작했어 살이 찢어지는 듯한 둔택한 소리에 나와 비도 얼어붙었어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는지 시가 가서 에이의 팔에 매달려서야 에이는 멈췄고 에이가 멈춘 순간 여자도 무너지듯이 가방을 놓고 땅에 주저앉았어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던 에이가 가방을 땅에 내려넣고 지퍼를 열었어 안에 보이는 건 그저 까만 봉지 한 뭉치 그저 작지는 않은 그리고 겹겹이 산듯한 비닐봉지였어 그리고 멍하니 있던 여자의 눈치를 살피며 에이의 곁에 가서 그 가방을 구경할 때 비린내 같은 게 풍겨왔어 피 냄새였지 에이가 굳은 얼굴로 꽁꽁 쌓인 비닐 몇 겹을 벗겨내자 질척한 액체로 미끈거리는 그 속에 있던 것 온몸이 피가 범벅이 된 아기였어 태아라기엔 완전히 다 큰 듯한 떼출도 잘라내기도 전에 눈도 못 뜬 아기였어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는 듯 입술을 움찔거리는 게 보였고 그걸 보는 순간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이 멍해지는 걸 느꼈어 그걸 본 순간은 에이도 놀랐나봐 아무도 그런 게 나올 거라곤 예상 못했지 시가 뒷걸음질 치다가 앤턴도 없이 무작정 뒤돌아 뛰기 시작했어 B도 역시 D도 안 돌아보고 C를 쫓아 나가더라고 A도 가르는 듯 일어섰는데 내가 A의 손목을 붙잡았어 저 여자 어떡해 저대로 두고가 그러자 A는 대답했지 미친 새끼야 지금 쟤 챙길게야 못 봤어 완전 미친년이라고 A마저 내 손을 부딪히고 뛰어가기 시작했어 내 위에는 아기 시체 내 옆에는 넋이 나간 얼굴이 핍덕된 여자 아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유일한 불빛이었던 랜턴을 땅에서 주워서 냅다 뛰려고 가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았어 미치도록 소름 기쳐서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 여자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어 여자가 뭐라고 작게 말하면서 내 손에 글자를 적는 듯한 느낌이 났어 차갑고 키가 듬성듬성 묻은 손으로 내 손에 덜덜 떨면서 글자를 써가는데 정말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힘껏 부리치고 냈다 달렸어 손에 후르시를 들었지만 비출 정신도 없었어 그저 앞으로 간간히 꺾인 나뭇거지만 위지하면서 미친 듯이 뛰었던 것 같아 영원 같던 띔박질을 얼마나 했을까 저 앞에서 자리를 정리하는 친구들이 보였어 마음이 급해서 대충 가방에 쑤셔넣고 있더라고 나도 돌아온 대로 애들이랑 인사할 것도 없이 무작정 가방을 들쳐매고 모두 약속한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캠핑장을 지나 정신없이 뛰어서 내려갔어 밤길이었지만 아까 내가 지나온 그 길보다 무서운 건 없었을 거야 캠핑장에서 내려가 조금 지나면 숙박시설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다음 방 하나를 잡아 네 명 모두 들어가 그대로 기절하듯 쓰러져 잠들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할 때 문득 여자가 잡았던 손이 생각나서 보니 손목이며 손바닥에 키가 묻어 있더라고 뭔가 글자를 쓴 것 같긴 했지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바로 온몸을 씻으며 손도 박박 씻어버렸지 내 얘기는 그게 다야 그 뒤로 에이나 비는 졸업하며 소식이 끊겨버렸지만 시도 그때 얘기만 꺼내면 몸소리를 칠 만큼 나에겐 충격이었던 일이었어 그 여자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태아는 어떻게 하려던 걸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옛날 일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귀접 저와 제 지인들이 역근 귀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1년 여름 이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짜증났던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귀들에 의한 귀접이 저뿐만 아니라 제 지인들에게도 오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와 제 여친은 여름이고 해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둘이 가긴 심심할 것 같아서 친구 커플들도 불렀습니다 저와 제 여친 최군 거 여친 그리고 박군 거 여친 이렇게 세 쌍이 강원도 모 계곡으로 놀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계곡에는 제가 아는 형님이 조그만한 펜션을 하고 있으셔서 싼값의 방을 세 개를 빌일 수가 있어서 그 계곡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 계곡이 최악의 장소가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휴가 날이 되어 저희 커플과 최군 커플 박군 커플이 춘천에서 만나서 그 계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 커플과 박군 커플이 한 차를 타고 최군 커플이 또 다른 차로 두 시간 남짓 탈려 그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형님 내 펜션의 짐을 풀고 형님과 얘기를 하던 중 형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여기서 안 보여야 할 것이 보인다는 소문이 있으니 니들도 각별히 조심해라 그래서 저는 물었죠 정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은 답했죠 그게 뭔지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 펜션에 손님들이 왔다가 계곡 상류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하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에이 허깨비나 짐승들 이겠죠 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형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친구 커플들과 계곡으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저녁에 형님 부부와 저희 커플들은 펜션 마당에 있는 탁자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주 및 맥주영이 담근 사냥 3주 등등 많은 술이 사라졌죠 최근 커플은 좀 취해서 먼저 쉬러 간다고 들어가고 형님 부부와 저 박군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제 여친과 박군 여친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본다고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최군 여친이 얼굴이 하얘져서 튀어나오더군요 최군이 이상해요 가위에 놀리는 거 같은데 못 일어나네요 앞만 깨워도 안 일어나요 전 얘기를 듣자마자 최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들어가서 본 것은 웬 여자가 최군이에서 여성상의 자세로 그걸 하고 있더군요 최군 목을 조르면서 말입니다 전 놀라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염줄을 그 여귀한테 던졌습니다 여기가 염줄을 맞자마자 고개를 돌리는데 눈이 없고 시커먼 구멍만 두 개가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일어납니다 전 가만히 서서 그 여귀를 노려봤습니다 기세에 밀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 여귀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다음은 박군이랑 즐길 거야 하더니 사라지더군요 여기가 사라지자 맞아 최군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최군이 부스스 일어나더니 좋은 꿈 꾸는 중이었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여 그래서 저는 말했죠 그 좋은 꿈이 여자랑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석을 넘어 이놈의 자식아 너 실제로 귀신하고 그걸 하는 중이었다 인마 너 나 아니었으면 미라됐을걸 기쪽쪽 빨려서 그러자 최군이 진짜 라고 물었죠 내가 왜 너한테 구라를 치겠냐 됐고 너 이 염주 여기서 나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라 절대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 최군한테 염주를 주고 같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위가 심하게 늘린 거라고 얘기해 주고 조용히 박군을 불렀습니다 최군 저놈이 귀접에 들렸어 후유기가 다면은 너한테 갈 거라고 하더라고 너 오늘 되도록이면 자지 말고 내가 주는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오늘 밤을 새야 된다 그러자 박군이 말했죠 뭐라고 귀접 귀접이면 처녀 귀신이랑 응응하는 거 그거 아주 죽이는 기분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미친 너만 얻어 최군이랑 같은 거냐 산자랑 죽은 자랑 엮이는 거 절대 안 좋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닥치고 이 목걸이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여친이랑 응응을 하던 아니면 게임을 하던지 해서 자지마라고 자면 너 백퍼 귀접이야 전 박군한테 윽박지르듯이 얘기를 하고는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펜션 주인인 형한테 가서 말했죠 최군 저놈아가 짐 귀신한테 홀리고 귀접을 당했는데 그 귀신이 다면은 박군한테 간다고 예고도 하는데 형은 뭐 아는 거 없소 그러자 형이 말했죠 귀신 난 귀신을 못 보는데 아는 게 있겠냐 근데 그 귀신 예쁘냐 그래서 저는 답했습니다 진짜 전부 애들 그래 산자랑 죽은 자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형 나도 평소에는 귀들을 안 보려고 노력 한다고 그러자 형이 다시 말했죠 야 그러니까 그 귀신 이쁘냐고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형은 눈 대신 검은 구멍만 있는 여자가 이뻐 나중에 소개시켜줘 라고 하자 형이 말하기 눈 대신 검은 구멍이라고 이 여자 옷이 청바지 아니었냐 내가 여기 펜션 한 지 3년 좀 넘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계곡으로 놀러 온 여자의 한 명이 저 위에 있는 폭포에서 죽었는데 이 좁은 계곡에서 시체를 4일째 찾지를 못하다가 5일째 찾았는데 눈을 뭐가 파먹었는지 구멍만 있더라고 내가 그 시체를 보고 놀라서 밥도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 형 말을 듣고 나니 그 여자가 귀가 든 건 확실한 거 같은데 왜 저희한테 들러붙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군요 형하고 얘기를 좀 더 하다가 펜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군과 박군이 무서웠는지 펜션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있더군요 제 여친이 가장 나이가 많았기에 여친한테 말해서 여자들을 우선 박군 방으로 데리고 다 같이 자라고 얘기를 한 뒤 전 최군과 박군과 같이 거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가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더군요 진짜 놀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한번 스포더니 낄낄때며 웃더군요 최군은 말 없어 박군은 맛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 미친년아 쟤네 건들지 말고 올 거면 차라리 나한테 와라 미친년아 그러자 여기가 말했죠 그럴까 넌 맛있어 보여 제가 여기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최군과 박군은 기절 중이었죠 제가 소리를 치자 그 소리를 듣고 온 펜션 향수도 여기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다행히 여자들은 자느라 못 들었는지 안 나오더군요 자느라 못 들은 게 아니라 이 여기가 이미 여자들 방에 들어가서 다 넘기고 온 거더군요 기절했으니 못 듣는 게 당연 펜션 향은 이미 술 취해서 자는 중이니 뭐 전 그 여기와 밤새도록 여기가 사라질 때까지 온갖 욕설을 하며 싸웠습니다만 결국 그 여기는 저한테 붙고 휴가는 이 사건으로 이미 망치고 단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죠 전 이 여기와 무려 4개월 반을 싸우며 생활을 하던 중 어느 순간 여기가 사라져서 잘됐다 싶었는데 이 여기가 최군한테 가서 한 달 박군한테 가서 세 달을 지랄을 쳐서 결국 최군 부모님이 아시는 무속인한테 가서 재령하고 끝났습니다 그 무속인이 이 여기를 재령하느라 너무 기운을 많이 써서 무려 반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길을 다시 보충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으로 최군과 박군은 솔로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게 가장 큰 피해라면 피해일 겁니다 요즘 최군과 박군을 만나서 술 한잔하다가 가끔 그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기 기술이 상상초월이라는 둥 느낌이 예술이라는 둥 가끔 그 여기가 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꿈속에서는 절세미인으로 나왔으니 뭐 제가 이 여기랑 4개월 반 동안 생활한 거 쓰면 책 한 권은 나올 겁니다 제가 귀접이 몇 번 있었지만 이 여기만큼 대단한 귀접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야간 경비 괴담 전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해에 제대를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미 어머니께서는 식사 제공을 끊으신 지 오래라 라면과 각종 3분 요리로 연명을 해가던 중 문득 나도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의뢰를 했더랬죠 그리하여 들어간 곳이 무인경비업체 계약직이었습니다 뭐 새콤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계약직으로 모대하게 야간 경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땅히 하는 일은 없고 밤새 3번을 학교 공대 건물을 돌아야 하는 건데 가체대를 하여 군인 정신이 남아있던 저로써는 무서움이란 존재는 배고픔에 가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무렵 공대 건물은 아니지만 인문계 쪽 건물에서 신변을 비관한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고기 한번 언없이 먹어볼 생각으로 가득 찬 채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밤마다 순찰을 돌 때 다른 곳은 다 괜찮았는데 유독 공대 5호관 건물만큼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우선 동물 실험실이 있는 생명공학과 같은 게 있고 그런 이유로 건물에 소독약 냄새 같은 병원 냄새가 항상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대충 둘러보고 후다닥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8월이었나? 아무튼 태풍 매미가 오던 날 그때 정말 대단했었죠 멀쩡한 나무가 뽑히고 전화박스가 넘어지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사상자가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무튼 그런 날은 정말 일하기 싫었지만 뭐 별 수가 있나요 전 그날도 후레쉬 하나 들고 건물 여기저기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인지 공대 5호관 건물을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 냄새가 제 코를 찌르더군요 평소같이 얼른 끝내고 이동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빠른 발걸음으로 소등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소등을 하는 건데요 화장실도 역시 불이 켜진 곳이 있으면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불을 꺼야 아는 거였죠 근데 이 공대 5호관 3층에 제일 오른쪽 복도 쪽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은 복도에 불도 안 들어오고 근처에 동아리 방이 있어서인지 갈 때마다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그날도 그 화장실로 가서 의례적으로 아내 누구 있나요 소등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수줍은 듯한 여인 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아니요 누구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 라니 전 그분이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줄 알고 나오실 때 불 좀 꺼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린 채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을 확인하고 소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른 층으로 가려는데 문득 장난기가 발동이 돼 버린 거였죠 다시 여자 화장실로 가서는 저기 꼭 불 꺼 주셔야 해요 아셨죠 라고 조금은 익살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속으로 킥킥 거리면서 건물을 빠져나가려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인기척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한 기분에 아셨죠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봤지만 묵묵부답 전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닫혀져 있는 4개의 문을 차례대로 노크를 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더군요 당황스러워진 저는 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삐그덕 거리는 마찰음에 소름이 돋더군요 마지막 문인 네 번째 화장실을 여는 순간 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아까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는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일 뿐더러 나갔다 하더라도 제가 남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래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줄피 서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전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목에 걸고 있던 mp3 플레이어의 볼륨을 크게 올렸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라곤 이 기분 나쁜 여자 화장실 뿐인데 정말 불을 끄기 싫었습니다 마치 불을 끄면 뭔가가 보일 것만 같아서 전 화장실에 스위치에 손을 얹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을 끄지 않으면 아침에 실장님에게 혼나리를 생각하니 얼른 불을 끄고 뛰어서 내려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하여 불을 끄기 위해 스위치 위에 얹은 손가락에 힘을 주려는 순간 크게 틀어놓았던 음악이 흘러나오던 이어폰에서 들리는 작은 잡음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의미만큼은 이상할이 많지 분명히 전달되었던 그 잡음은 불 끄지마 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일하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레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를 움직여 엉거주춤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뛰어서 내려가고 싶었지만 제 발제곡 소리에 놀랄 것만 같아서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계단을 걸어 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화장실이 있던 3층에서 2층으로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현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보았을 땐 정말 죽다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지옥 같았던 공대오후관에 현관문을 나서라는 찰나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려오는 잡음은 끄지 말랬잖아 이 새끼야 저는 들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변조된 음성 같은 여인의 목소리를 친구에게 이 말을 털어놨지만 자기도 무서워서인지 믿지 않더군요 결국 전 그달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그만둘 때까지 그 건물은 들어가지도 않았구요 다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소시오패스 10년 전 우리 집은 신촌에서 월농임대업을 했었지 당시 월농치고는 나름 보안 철저하게 만들어 놔서 지방에서 딸내미 올려보는 부모들이 비싸도 방 좀 내놓으려고 항상 성화였지 덕분에 성비는 여자들이 월등히 많았어 입주한 지 세 달쯤 된 여자애였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도어락 비번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귀찮은 애가 있었어 방에 매뉴얼 있는데 이게 복잡한지 매번 해달라고 하더라고 좀 진상끼가 보여서 트집 안 잡히려고 친절히 해달라는 대로 해줬지 근데 어느날부터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야 자기 없을 때 누가 방에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말이지 물론 우리는 모든 방을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카드가 있긴 해 근데 가슴에 손은 안고 마스터카드로 아무 방이나 들락거리는 부개념 주인은 아니야 가끔 비번 안 가르쳐주고 방 빼는 애들이나 전기점검 나올 때 미리 동의 구하고 들어가는 용도 말곤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아 근데 그 여자애는 나를 의심하는 듯해서 하필 시기도 내가 방학 때라 거의 원룸은 내가 지키다시피 했을 때야 부모님이 좋게 말하고 네가 착각한 거다라고 타일러서 내려보냈지 그런 어느날 얘가 또 엄청 화가 나서 올라왔어 지가 외출하면서 문틈에 종이를 껴놨고 침대에 이불 모서리도 살짝 접어왔는데 종이는 떨어졌고 이불은 펴져있다고 말이지 그냥 나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올라와서 쌍욕을 퍼부었지 땀 흘리면서 옥상 청소를 하고 기분 좋게 돈가스 시켜먹고 있는데 이게 나를 빡돌게 했지 이쯤 되니 부모님도 슬슬 날 의심하는 눈치였어 당시 cctv가 현관에 한 개 주차장에 한 개만 있어서 각 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었어 과대망상 허언증 걸림면 증거 잡자고 비싼 돈 들여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 당시 지금의 sd급 화질도 못되는 내 디카를 비타 500 박스의 위장에서 그냥 복도에 설치했어 두 시간마다 내려가서 메모리를 피우고 와야되는 건 귀찮았지 근데 3일 동안 하니까 이 짓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4일째 사고가 터졌어 그날은 여자애가 아니라 경찰이 먼저 우리 집 문을 로크했지 방 안을 봤더니 벽천지에 반짝이가 묻어 있는 거야 여자들 화장할 때 쓰는 펄 같은 거였지 여자애는 며칠 고향에 내려가면서 문손재비에 지 화장품 펄을 묻혀놓고 간 거야 범인 잡겠다고 말이지 이게 잘 안 지워지니까 범인이 자기 방으로 돌아갈 때 흔적을 남기길 바라면서 였지 근데 그 범인은 마치 이 여자애를 조롱하듯이 방 안에 온 벽 천장 바닥에 펄을 찍어왔어 경찰이 내 방에 들어와서 키보드와 마우스 서랍 등등 심지어 변기 물 내리는 레버까지 펄이 묻어 있는지 조사를 했어 당연히 없지 난 그냥 돈가스만 처먹고 있었는데 4일 동안 비움방 세면대는 방금 누가 샤워한 듯 아주 촉촉하게 젖어있고 비누는 불어있더라고 결국 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지 젊은 남자인 죄였어 70년대 학교 앞에서 막걸리 마시다가 이유도 모르고 남산에 끌려간 아재들 기분이 이랬을까 집에 와서 혹시나 아는 마음의 디카에 뭐가 찍혔나 불려봤는데 2일쯤 되는 날밤 11시쯤 그 여자의 남친이 비어있는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가는 거야 3일째 영상엔 없고 4일째는 안 찍었으니 당연히 없고 수상하잖아 그래서 경찰서로 지 사건의 전말은 여친을 공포에 몰아넣고 지자취방에 불러들릴 목적으로 남친 새끼가 벌인 짓들이었어 여친이 학교 간 사이 몰래 여친 방에 들어가서 수상한 한적들을 남기는 공을 들이길 한데 여친이 이상함을 눈치챘고 남친한테 말을 하면 이 새끼는 막 잔인한 원룸 살인사건 같은 얘기들을 해주며 겁에 질린 여친한테 무서우면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 라고 했지 최종 목표는 동거였고 그 클라이막스가 그날이었던 거야 여친이 방문해 부비트랩을 설치한 얘기를 듣고 발라놓은 펄보다 더 많은 양의 펄을 손에 떡칠해서 방안에 도배를 해놨진 세면대나 이불 전부 그 새끼 짓이었어 여친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자기랑 동거할 거라 생각한 거야 좀 소름 돋는 건 경처롭날 그 새끼가 지 여친 감싸안고 자상하게 위로해주더라 지 여친이 무서워하면 할수록 이 새끼는 자상하게 위로하면서 대가리로는 또 어떻게 겁줄까 졸나리 궁리했을 거 아냐 결국 남자새끼는 고소미 먹고 여자애는 휴학했어 알았으실까 여름 아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